안녕하세요 로고가 정말 좋은 디자이너 로고홀릭입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 현재 프로필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이 기하학적 느낌이 나는 로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는 심볼이라고 하죠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할 거고요 돼지 사이즈는 이렇게 540, 540 픽셀로 컬러 모드는 이제 RGB로 해주시고 300ppi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 웬만한 로고는 규격화된 작업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이게 비유를 통해 정확한 척춘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산출될 수 있는 명료한 로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사각형 툴을 선택해서 돼지 바깥에 이렇게 40 곱하기 40 픽셀 크기의 도형, 네모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팁이 있는데 아래의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격자, 그리드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나 포인트가 그리드에 맞춰져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딱딱 이제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 위에 기준을 삼을 참고개, 그러니까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선을 두 개 그려줍니다 네 이제 선 굵기는 0.1로 해줄게요 색은 눈에 잘 띄는 빨강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X키를 누르시면 면을 바꿀 것인지 이제 선을 바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련의 작업들을 다 클릭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네 10 곱하기 10 픽셀 크기의 원을 그려놓고 그걸 먼저 이제 선과 면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수정해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면은 투명하게 하고 선은 이제 검정으로 했어요 이제 굵기는 0.1 이제 그리고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의 사각형을 그려서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통해서 반토막을 내줍니다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가이드라인이 교차하는 부분에 R을 누른 상태로 회전을 활성화 시킨 상태로 90도 커피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 작업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5 곱하기 5 픽셀 크기의 원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주시고 맞춰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내려주시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하나 그려서 토막을 다시 내준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시 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두번 세번 5 곱하기 5 짜리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중심축으로 회전을 하나 둘 셋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Shift 플러스 X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패스의 색이 면의 색깔로 변합니다 네 그룹화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알트를 눌러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네 이제 사이즈 키워주시고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렬 옵션은 이제 아트보드 기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감을 위해서 좀 더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아마 초심자분들께서는 다소 받아들이는데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앞으로도 함께 해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로고가 너무 좋은 디자이너 로고홀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